오늘은 예민당부터 설치되어 있네요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? 묻는 말인데 묻지 않는 말 누가다 부터 만들어야 되겠네 뭐부터 만들어? 그 공주는 아름답다 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주는 아름답다 그렇죠. The princess is beautiful 그러면 묻는 말로 바꾸면 그렇죠. Is the princess beautiful? Is the princess beautiful? 여기서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그렇죠. The princess는 앞만 길어봤자 She로 바꿔 쓸 수 있죠. 어떤 여자 한 명이니까 그래서 대답할 때 The princess가 있어야 할 자리에 The princess 대신 She가 있을 거고 지금은 Is she beautiful?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네요 그렇죠. She is ugly 그래서 그녀는 못생겼다 라는 문장은 하다시입니까? 비동사입니까? 그렇죠. 비동사죠 지금은 전화를 왜 버전 메시지가 안돼 Hey. 그래서 그녀는 못생겼다 라는 표현은 though she is alive They have all this I'm not a good one